의사들 목소리에.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그 찬반양론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워낙 한쪽의 일방적인 의원들이 지금 성행하니까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이상구님이란 분이 글을 남기신데 의사분이시거나 아니면 의료계 상황을 잘 아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이상구님이 이렇게 아주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이 글을 꼼꼼히 다 읽고 조금 표현을 순치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표현을 조금 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함께 우리가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함께 나누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님 주장입니다. 지금의 윤 정부에서 의사수 늘리기의 명분으로 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인구 1인당 의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많이 낮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좋아하는 OECD 평균의 함정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수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사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주장이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우리나라 의사 1명당 병상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로 일본의 그것과 맞먹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워낙 낮아서 의사 한 명이 환자를 많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년에 한 번씩 숙가가 0.5%씩 올려주는 게 전부입니다. 저렴한 여러분들 그런 의료서비스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좀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의사들이 비용을 치룬 겁니다. 의사들의 비용을.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의사 집단이 소수이기 때문에 의사 집단들의 비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또 여러분들 넉넉하게 보수를 치룰 만한 행편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들이 다 혜택을 본 겁니다. 두 번째 의사를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의료 수요가 느는 게 의료의 특수성이라는 보건의료 기초 지식만 알아도 지나치게 의사를 배출한 것은 정세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하게 건강보험 지출이 비례해서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의료보험 건강보험 요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대부분이 생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혹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벌써 건강보험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보험료율이 또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절반절반인가 회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회사가 다 원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또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트든 간에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해 가지고 요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 안 하게 되면 수출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조세도 올리고 준조세도 올리고 하면 나중에는 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사 수가 늘 때마다 건강보험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역 연구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야. 공단이야 그 연구를 안 하더라도 저처럼 여러분들 경제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먼저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비례해 가지고 크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상구님이란 분이 의사 수 정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지금 개진한 겁니다. 셋째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 부족 등은 저수가와 시장 논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숫가를 올리든가 아니면 공공병원을 늘리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공공보건도 다 뭡니까?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민간의 수임이 많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케어로 무너지는 1차 진료 2차 진료를 병원이나 여러분들 중간 그런 병원들 동네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3차 4차 진료가 메우고 있는데 이 기관들은 숫가가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예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 좌파 시민단체들의 1차 2차 진료가 무너지는 것을 반대해왔는데 좌파 정부에서 1차 2차 진료가 무너진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중소형 병원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봐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 요율이 많이 올라서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나 자영업자나 일반 사업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신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급증하게 되면 그 후폭풍을 중앙정부가 메꿀 자신이 있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나라 경제의 핵심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정도를 정말 대통령이 모르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것은 의로 민영화를 하는 건데 이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네 번째 의사들의 지방 진로의 깊이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보이지만 이 역시 중앙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0년간 역대 정권들은 지방균행 발전을 한다면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의사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생활 조건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른 직종들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쏠림 현상을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지방균행 정책을 펼쳤지만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 규제를 하겠습니까? 다섯째 그렇지 않아도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한 대학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강화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이공대생들은 누가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할 겁니까? 인공지능,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자력 등등을 개발해 운수인재들이 의료계로 대거 쏠리게 되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는 철저하게 공공의료결핍과 호질적인 저수가체제 그리고 거시적 국가정책의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제이지 의료인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롱매너를 고려하더라도 한 해 3,058명이 신기로 배출될 정도로 이미 의사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2021년부터 총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의 인구 감소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들에 대한 숙과 직업은 과잉진료를 명분으로 오히려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의사수를 늘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양질의 동네 병원이 더 들을 수 있게 진료체계를 복원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의 제도로도 아무리 의사수를 늘려받아 의사들이 수도권으로만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많은 피부과 성형과 쪽으로만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본질이 아니라 의사들이 지방진료와 필수진료과목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훨씬 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장을 보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분들과 관련해서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렇게 기구한 이상구 씨 이분이 방송을 보고 기구한 내용을 보고 충분히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